1. 빨리 빨리 도와줘요 빨리 구해야 돼 렛츠 고 렛츠 기릿 니키야! 야! 구해줘!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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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야 나 차 다 파졌어 나 정답 알아 와 탈출 와 됐다 간단한 거를 와 됐다 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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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긴 탈출 와 너 여기 좀 무섭다 너란 bj good bj 이대로 둔 내 물어 이대로 둔 내 물어 물어 wait a minute wait a minute keep giving your love to me 와 석방이다 오 왔어 왔어 와 왔다 대박이다 아 아 죽어 이제 이 탈장상 탈출이 걸린 전체 미션만 남아있으니 와 좋아 2번쯤은 모음과 1번이 합쳐야 성공할 수 있고 nf는 하나지 정답은 6대로 모여 다 같이 외쳐야만 인정지에요 전체 미션에는 특수존에서 이렇게 특수한 복수상으로 놓을 수 있어요 어? 특수 존에서요? 수태전에서 7명을 모두 모여 복수타임을 따내면 5에서 10일인 1분 동안 시간을 넘칠 수 있습니다 오 잠시만요 아직도 전으로 입고자 잘합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못했어요 약간 히히 원 모이 타임 근데 시간을 왜 멈춰야 돼요? 아니 뭐 지금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시간이 시간이 제한이 있나 보네 이제 최종 미션 시작합니다 에? 뭐야 잠깐만 나 뭘 뭘 에? 뭐야 mily 뭐 알 성민 그러니까 뭐야 예? 뭐야 Secret 없습니다 잠깐만 zn chassi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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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entlich deleting 에? こ 그 셰 에? 뭐야? 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턱방이다! 턱방이다! 이제 초점 미션 시작합니다. 에? 뭐야? 잠깐만. 에? 뭐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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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도 되나? 내가 한 거 아니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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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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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게 뭐야? 왜? 뭔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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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뭐야? 왜? 야! 야 뭐야? бл빵 O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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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애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뭐야? 뭐니? 잠깐만! 제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헉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으아악! 잠깐만 으아악! 왜 이렇게 왜왜왜왜왜 잠깐만 잠깐만 난 누구야 난 누구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야 계속 주차와 계속 에이 느리시네 형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니 어떻게 풀라고 이렇게 좀 차는 것 같아 와 재밌다 뭐야? 뭐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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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요 뭐야 뭔데 뭐야 찾아요 우와 깜짝아 와 깜짝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도 돼요?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이게 나까지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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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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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 깜짝이야 물 젖었어 형 말 야 내가 가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야 뭐야 아 으흐흐흐 으흐흐흐 콕 Kai 어디 갔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닥큐문! 닥큐문? 닥큐문이래요, 닥큐문! 잠깐, 잠깐! 여러분 빨리 와, 일로와! 자, 1분! 닥큐문, 명대사 따라하기! 닥큐문! 닥큐문, 힌트예요! 왜, 왜, 왜! 왜! 아,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닥큐문, 힌트예요 여기 세이프 존이에요 와, 녹아질 거 같아! 와, 이분들 뭐야! 아, 뭔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니, 어떻게 풀라고! 아, 힘들어! 이렇게 좀 차려면 어떡해! 아, 힘들어! 와! 와, 진짜 힘들어! 아니, 뭘 하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 나 못 뛰겠어! 아니, 그냥 호실선 한 번 때려봅시다 우리! 호실선 어떻게 배웠어? 호실선 배웠어요? 네, 호실선 배웠어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호실선 배웠어요? 아 힘들어 너무 힘든데? 어디로 가야 돼? 여기를 와 있어야 돼요 야 일로 와 일로 여러분 다 같이 일로 와 일로와 야 일로 와 일로 여러분 다 같이 일로와 일로와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가면 돼 숨 잡고 잠시만요. 아, 가칠래요. 오,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야, 손아, 빨리. 야, 조심, 조심. 아, 잠깐만. 아, 심장이 아파요. 아, 잠깐 무기가 있구나 아니 근데 너무 힘든데? 야, 깜짝 놀랐네 야, 무기 한 번 줄까? 아니 근데 좀 쉬자 왜, 뭐하는데? 아니, 왜, 왜,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항아지 콕이 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존에... 일깁니다 아니, 좀 쉬자, 여기서 좀 물... 근데 잠깐만, 이분이 너만 보고 있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잠깐만, 동아리 지났어 일깁니다 수상아, 어디 가요? 어디 계세요? 아냐, 못 가죠 못 가죠, 못 가죠 으 힌트 주세요 괴물 힌트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안 잡으시는데? 와, 왜 이렇게 빨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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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의 팔찌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네? 괴물들의 팔찌에 있는 힌트를 빼서야 아, 그래요? 팔찌가 없는데요? 어디 갔지? 좋았어, 전세 역전 뭐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기야, 왜 속아 가세요 좋았어, 전세 역전이다 좋았어, 전세 역전이다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술래야 잡아, 그냥 팔찌, 팔찌 없구나 팔찌 있는 야, 팔찌 있는 사람 야, 팔찌 오, 두어 오, 두어 괴물들의 팔찌에 있는 힌트를 빼서야 아, 그래요? 뭐야? 야, 저기야 왜 도망가세요 힌트를 우리가, 우리가 뺏는 거였네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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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야 뭐야, 이거 저기 저기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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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3분 5초 이거, 형 팔찌 힌트 뺏어야 된대요 아, 뺏어야 되는 거야? 네 아, 왜 쫓아 아, 왜 쫓아왔다 왜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요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건데 야, 우리가 뺀는 거예요 이거 힌트 뺏어야 돼 우리가 뺀는 거예요 우리가 뺀는 거예요 팔에 있는 힌트 어, 뺐나? 뺏었어요? 알겠다 어, 뺏나? 뺏었어요? 알겠다 아, 뭐야 아, 힘들어 여기 한 명 있으면 안 되죠 여기 한 명 있으면 안 되죠 여기 한 명 있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왜 이렇게 빨라 손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손우? 순우 어디가요? 어디 계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못 가져 못 가지 못 가지 왜 왜 왜 안 되죠 어? 뭐야 시계 어? 뭐야 시계 괴물 힌트 손우, 손우 손우? 손우 너 저요? 어, 뭐야 이거 괴물이 뭐 있는 거예요? 괴물이 뭐 있는 거예요? 어, 팔찌 이거! 힌트 뺏어야 돼! 선우, 선우! 선우! 오, 뜨거워!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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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하나 더 할까요? 뭐예요? 희승 아, 잠깐만 너무 힘들어 너무 뛰었어, 왜 뛴 거야?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맞아 팔찌! 팔찌 빼서 하는 팔찌! 다 우리가 잡는 역할이었구나 우리가 잡는 거였어 이거 힌트 다 모아서 이거 왜 뜬 거야?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왔네 우리가 잡는 거였어 테이크! 괴물! 괴물 뭐 있어? 팔찌! 아니 괴물 팔찌에 뭐 있어? 팔찌에 뭐가 있다고? 세웅아 근데 잡혀도 우리가 그게 없었잖아 괴물 팔찌에 뭐 있어? 아 여기 다 같이 와야 돼! 아니 팔찌를 선우 뺏으면 돼요? 선우 뭐예요? 팔찌를 뺏으면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라 이 분 다 같이 한번 어택? 몰라 그럼 이 분 다 같이 한번 어택? 잠깐 이거 4대 1이 잖아 4대 1이 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잠깐만요. 못쓰브, 못쓰브. 하는 걸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오케이. 뭐야 이게? 오케이. 우리가 잡으면 돼. 잡으면 탈락인 건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어디 가셨어? 아니, 근데 아까 많았는데? 선우, 못쓰브. 알아, 이거? 이거 안 왔는데, 이거 두 개면은. 이게 뭐예요? 선우버거. 선우, 못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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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힌트 모은 걸로 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어, 잠깐만. 다리 진짜 꺼. 다리 후달려요. 아, 깜짝 놀랐어. 다 잡았어? 아, 진짜 너무 전속력을 뛰었어. 아, 잡는 거였구나, 우리가? 네. 잡힌. 왜 뛴 거야? 왜 뛰었어, 우리? 아니, 원래 누군가 또 처음에 뛰어야지. 원래 또 처음에 뛰어야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빠르다. 깜짝 놀랐어. 다들 엄청 빠르다.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맛있다, 맛있어. 너무 슬퍼했어. 와, 진짜 너무 슬퍼했어. 맛있네, 맛있어. 잠시만, 제이크 형이 힌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머스쿠드. 노래 제목인가 봐요, 3분 5초. 3분 5초? 윤계명. 스윗배 형. 희승, 희승선. 아니, 희승제이크. 멤버들 이름도 있네. 희승제이크? 그 파트인 사람 메몬가? 오! 10회. 그 라이트를... 근데 치고 있어. 레츠 크라이트. 이거 없잖아, 이거. 이거. 네, 거 한번 얘기했어? 아, 우리 다 같이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힌트? 힌트. 아, 힌트가 있구나. 나 거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 1분 동안 시간이 멈춘대. 와, 힘들어. 시간이 멈추면 뭐. 이거 시간 제한 또 있나 보다. 힌트잖아, 어디? 여기 위에서 쫓아. 뛰어넘으신 거 나 진짜. 짜증을 했어. 어디 숨어 계셨던 거야? 어, 핸드폰. 와. 어, 뭐야? 이거 만지지 마세요. 와, 떠올렸다. 와, 저것도 설마. 저것도 힌트? 저것도 힌트? 힌트 여기 모아. 봤었어, 여기 있는 거. 다 뺏었던 거. 희승, 제이. 오케이. 자, 힌트 주세요. 힌트.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다크몬 명대사. 다크몬 본 선호 형에 갑시다. 난 이거를 따라해야 돼. 메모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씩, 오케이. 이거 읽고 따라해야 돼. 이걸 따라해야 되는 거야, 힌트를? 당연히 양보해야지, 이 바람취한 녀석. 어, 그렇다. 이 명대사예요? 잘 어울려. 좋다. 난 수현이라고 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헨리 형, 대체 저 여자애는 누구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헨리 형, 대체 저 여자애는 누구야? 헨리 형, 대체 저 여자애는 누구야? 누구야? 몇 번 해본... 누구야? 몇 번 해본... 누구야? 수아라고 해, 수아라. 그렇지, 넌 누구야? 너 내 이름은 알아? 알면 됐어. 오, 진짜 그거 같아. 심지노! 내 얼굴이... 안녕? 난 지노야. 손 씨리면 얘기해. 손 씨리면... 손 씨리! 헨리! 주인공! 세다. 마이링은 세다. 와, 세다. 마이링! 수아야, 내 목을 물어볼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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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확실하게 해줘야 돼. 마이링!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안에서 아는 게 왔어요. 노래고. 사실 이게 중요해요. 노래, 춤추는 거 같아. 모스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이거는 패스하고. 허무, 제이크, 희승이 형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회는 뭘까? 아니다. 10회 하는 건가? 사실 원래 힘이 없어요. 아... 아... 근데 바로 해버린 거예요? 찢어도 다 그냥... 무릎 뜯어.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외치시니까 맞춰봐요. 3분 5초짜리. 맞아요. 3분 5초짜리. 그리고 선우, 제이크, 희승 파트야. 이거 파트인 거 같아. 단어가 10회구나. 가사. 가사가. 이거 기생충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옛날에...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딱! 딱! 슬러시가 띄워쓰기? 달빛? 아래? 근데 이 폼 모으는 게 있나? 허락된 헤븐. 달빛. 묽은 달빛? 네. 달 눈빛. 불을... 켜줘. 어? 불을 켜줘. 헤븐? 오늘 제목은? 에너 클럽. 탈출하라. 밤 탈출. 탈출. 호신술. 니키를 찾아라. 니키를 찾아라. 니키야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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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구해줬죠. 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들어가. 오! 프리코라스. 제발 구해줘.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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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하는 어둠. 마주하는 어둠. 구해줘 제발. 테이스. 구해줘 제발 어둠. 텔.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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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 카치 차 estavaifik한ading 문자 구해줘 구해주세요 구해줘 구해줘 가 10회 나온. 아 노래만 아니? 그 정도 나올걸요? 이제 구해줘 인가요? 구해줘.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우리 그냥 가서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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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met번지? robe разные. 아 맞네. 맞다. 그냥 얘네 가쳤다 그렇게 되는거야. 걔 마주 Ren-牌은 갇혔다, 그냥 갇혔다. 갇힌 상태로 그냥 끝내는거에요 아 també partes으로 오래etto 해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럼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 하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런다. 오케이, 레츠고! 10회는 뭐야? 10회 나온다고. 아, 10회 나온다는 건가? 아, 여기 뭐야? 뭐, 남내로. 아, 누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우리가 호신술 쓸 때 나온 건가? 설마 또 있다. 지혜야, 또 달리고 기다릴게? 누가 있나? 우리, 근데... 정아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약간 좀 느슨하게 살아야겠어. 눈치가 너무 빨라졌어. 근데 도망가는 게 재밌어서 그냥 도망갔는데. 아, 저도. 어? 심장이... 근데 거기... 뭐야? 아... 뭐예요? 저 기다리고... 뭐야? 근데 그분... 근데 그분 진짜 힘들어 보이네. 대충... 대충 예상이 간다. 우리... 오케이. 자, 왔습니다. 와, 깜짝이야. 오케이. 세 번 외쳐볼까요? 한 번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거지? 세 번. 세 번 기회니까 한 번 말하면 되는 거. 아, 그래? 오케이, 한 번 딱 외치기. 하나, 둘, 셋! 구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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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네? 네? 어?! 뭐? 힌트가 다 맞았는데. 안이 덜 라이트? 아니, 열 번 말해야 되나봐. 10회라고 쓰이소. 구해전이라는 단어가 10회 나오니까. 아, 그런 거야? 그럼 안이 덜 라이트야, 안이 라이트. 어? 안이 덜 라이트. 안이 덜 라이트? 아니다! 아니다 라이저 맞는거 같은데? 오케이 아니다 라이저을 한번 해봅시다 1 2 3 되게.. 안inhos게 해야 되지 되게.. 아나요? 뭐야? 오 깜짝이야 뭐야 뭐야 만져god 만져도 아중한 거 아니지 아중한 거 아니지 아중한 거 아니지 뭐야 뭐야 아중한 거 아니지 뭐야 뭐야 와 뭐야 대박이다 와 뭐야 어 이게 맞아요? 뭐예요? 진짜요? 와 대박이다 I Need A Light I Need A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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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전These 하는 생각을 했어 우한국에서 다시 나를 후원해 I Need A Light 맞네 고야 Elie 맞네 왜왜왜왜? I need the light, I need the light 뒤에 가사, 뒤에 가사 I need a light up이네 네 맞아요 이거 I need a light, I need a light I need a light 열 번 나오자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NLFN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했네요 우리 머리 좋은 막내 덕분에 사실 초반은 좀 힘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이런 큰 스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좀비 러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와 재밌었다 진짜 빨리 뛰었어요 진짜 빨리 뛰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왕 네! 지금 몇시죠? 애노크아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지금 몇시죠? 애노크아 왜 또 왜 또? 제대로 해 그럼 지금 몇시죠? 제대로 했는데 언니는 어떻게 해야 té 지금 몇시 계속 지금 몇 시 오케이 니키가 해줘 지금 몇시죠? 애노크아 잘 expression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바이바이! 엔진,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니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1장이 누구요? 리키라고 해요. 오케이! 선생님! 선생님 왜 안 도와? 3학년 4반 학생들 담임을 맡았습니다. 와! First question! 다 지켜볼 거야. 너희가 생기물에 적히고 싶어? 운동 에너지 실험을 해볼 거야. 너희가 집중! 엔진! 사랑해! 쟤 쟤가 뭐야?